제44회 장애인인날을 기념해서 광주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18일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는 광주 서구 빅고우체육관에서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4번째 장애인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장애인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의욕을 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입니다. 3분 떨어지는 게 나의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식을 각각 지정된 기념식으로 지정된 기념식을 받습니다. 수축했기에는에는 약 300